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 강남중앙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 거룩한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 주일 주님만 악망하고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를 고백한 분은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세상 속에서 시작하셨죠. 자, 이제 우리 월요일날 우리 여덟 번째 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적으로 곤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피곤과 곤비는 생명력이 고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과 곤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즉, 이 말은 생명력이 고갈된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 영적 고갈은 섬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는 영적인 어떤 퇴복, 영적인 바닥이 나는 영적인 타락의 현상에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이 고갈된다는 것은 석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석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삽식 말씀에도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요.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아비된 사람, 여러분이 이미 부모의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비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고갈이 될 때가 많죠. 썩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라고 하죠?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건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일 아무 음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그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죠. 너에게 그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너가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당신을 밑바닥까지 고갈시킬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때 영적 압이 되고 오미 된 우리는 밑바닥까지 고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애들 게 뭐죠?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 자신에게도 어제 여러분 저는 주의를 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때로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느끼는 것은 영적 고갈이 옵니다. 그때 뭐죠? 나는 충분한 공급을 계속 받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저에게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요. 홀로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조만간에 완전히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것을 느껴야지만 그것을 계속 그것을 채워줘야지만이 나는 줄 수 있고 그리고 부서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들이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영적으로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양육자의 삶이에요. 이 영적 아비된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그리소를 공급받고 소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 주께로부터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많은 리더십들이 이런 고갈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때로 앞장서야 되고 그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전한 바 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그리소를 전하지만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바로 이것은 모든 리더십들과 영적 아비된 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사들을 모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동정심 사람들 때문입니까? 사람들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갈 거예요. 그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만은 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소의 구속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의 끝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가 목적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다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애착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 다시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고 그분 앞에 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완전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되고 우리는 그때 다시 영적 고갈로부터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동기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귀하지만은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궁유력이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지만은 충전됩니다. 우리는 다시 빼앗기지만 다시 고갈됐던 것이 다시 잘 채워진 하나님의 저수지같이 물든 동산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늘 푸르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이 고갈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고갈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고갈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쏘드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고갈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력 공급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10편 87편 7절 말씀. 나의 모든 신선한 생물은 그분 안에 있다네. 그분 안에 있다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고갈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고갈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될 때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자, 나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홀로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매일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갈됨을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저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고갈될 때 주님으로 인해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ύ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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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